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난 분명히 말했는데. 오늘은 꼭 당신하고 같이 있어야겠다고? 가요, 그만. 그럴 거면 오지도 않았어요, 나. 상민 씨. 이런 식이면 나 상민 씨하고 관계 지속할 수 없습니다. 무슨 뜻이에요? 헤어지겠다고요? 네. 좋아, 그럼. 금희한테 얘기하고 헤어져요, 우리. 미쳤어요? 왜 이래요, 정말? 당신야말로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헤어지자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? 지금 한 말 당장 취소해요. 취소하라고. 알았어요. 취소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요. 상민 씨. 오피스텔에 가 있을 테니까 저녁만 먹고 부리러 와요? 싫어요? 싫어요? 하... 알았어요. 그렇게요. 나 외롭게 혼자 두지 마요. 들어가봐요. 어, 금희야. 어, 나 근데. 아,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있네. 아, 네. 그럼.